지금 현대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현대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먹을 것이 없어서 두렵지 않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심심한 거, 심심한 거. 심심한 거, 자기가 소외당하는 거, 이게 제일 두려워합니다. 인간은 악기와 같습니다. 누가 자기를 연주해 주길 바랍니다.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남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든지 아니면 나도 무엇인가 관심을 갖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않으냐 에너지 교류가, 정보 교류가 안되면 인간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지, 정말로 자기 인생의 정말로 자기 가족의 평화에, 일평화에 얼만큼 그것이 도움이 되는 건 계산하지 않고 심심한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신을 못 절인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심심한 걸 각자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데 심심한 거의 원인 외로움의 원인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답은 여러분 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 상태에 있습니다. 두렵다든지 외롭다든지 심심한다든지 이럴 때 여러분의 에너지 상태가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들 잠잡니까? 잠을 조금 자고도 아주 많이 필요가 풀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명상이란 건 수면 상태가 제일 좋은 명상 상태예요. 특별하게 배울 게 여러분 매일 명상을 합니다. 원래 우리 명상의 목적이 수면 상태 만큼 네 팔을 떨어뜨릴 수 있으면 눈을 깨고 그게 최고의 명상 상태다. 그런데 사실 가장 좋은 명상 상태는 우리의 뇌판은 수면 상태가 있는데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판은 수면 상태가 있는데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최고의 건강 상태입니다. 이때 집중력이 제일 높고 창의력이 높아지고 산소 소모량이 제일 적어지고 에너지 소모가 제일 적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연치료력이 제일 극대화된 상태입니다. 이때는 외로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심심한 상태입니다. 심심한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영향이 colt, 바쁘다, 바쁘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1. 싱싱하고руж Sales 3. Insurance 감사합니다.